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마침 오늘 조선사슬이 다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 전모 밝혀야 된다 번뜻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8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4대강의 보호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가지고 또 무슨 조작사건이 있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그건 요즘에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조작사건이잖아요 2020년 4.15 총선 조작사건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사건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조작사건 다 덥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밝힐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참 어른들이 많이 해줬거든요 그 다음 문장은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죠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야무지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참 많이 하셨죠 전혀 의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소위 조작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씌워가는 의미에서 예술작품을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경기 시형시을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 의장을 지내시고 있는 분이 조정식 다선의원입니다 정책의 의장을 담당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후보별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투표는 기본적으로 아주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로 하는 그런 표본집단과 당일투표의 표본집단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후보에 대한 지도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10%, 8%, 15%처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표를 얹어주는 데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5가 나오고 표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가장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QR코드를 썼는지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아니면 표를 집어넣는지 그거는 우리가 현장을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재금표장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를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증거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치른 다음에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당선과 낙선의 기준이 어떤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판별해보게 되면 조작 여부를 검시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QR코드를 썼는지 무슨 임시사무소를 썼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면 뭐 이 서버 데이터를 여러분들 압수해가 포렌식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갔으니까 다 그것도 컴퓨터에 접속하는 서버의 로그 기록 같은 건 다 없애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면 여러분이 주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1대 경기 시흥시 얼리입니다 조정식 현재 민주당의 정책후보가 여러분들 정책위 의장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이게 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동입니까 청황본동은 조정식 후보가 플러스 12% 그리고 미래통합당인 김성 후보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장황일동은 조정식 후보가 플러스 9% 김성 후보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면 이게 군사 열병하는 것 군사들이 플레이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는 사전투표에서 표를 좀 더 많이 넣어주고 미래통합당원은 표를 빼앗았구나 그래서 표가 이렇게 이동했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막강한 그런 증거가 없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 상에 정확하게 표가 몇 퍼센트 이동했는지 그런 관계식을 그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짠 관계식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왼쪽은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그때도 조정식 후보가 출마했으니까 그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보니까 이런 것을 뭡니까 자연수라고 봅니다 랜덤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수치가 작습니다 수치가 작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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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수 무작위수 랜덤 넘벌스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공정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거가 2016년 20대 총선이고 2022년도 4.15 총선은 그냥 뭡니까? 표를 한쪽은 넣어주고 한쪽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빼앗은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1대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역순으로. 그래서 이걸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정상상태의 정상적인 투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차익값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는 그냥 이걸 보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범인이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총을 사용했는지 나이프를 사용했는지 장도를 사용했는지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인을 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살인을 증거하는 물증이 바로 이겁니다. 2016년 총선은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나왔는데 2020년 4.15 총선은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얼마를 훔쳤는가를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표를 훔치지 않은 상태로 환원을 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처럼 그렇게 정상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학력 수준이 높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런 종류의 현상이 2020년 4.15 총선에 전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미 일어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냥 한심하다는 표현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상황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당선자고 낙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손을 댄 것은 더하기 빼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2아 전문가가 손을 댄 것은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정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한 거지 어떤 것도 손을 안 댄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대 총선의 경기 시흥시흘의 현재 조정식 당에서는 원내대표 다음으로 서열이 아마 높을 겁니다. 민주당에는 사무총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 의장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적 소송을 기각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 대법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인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범인을 잡아오면 원고적 소송 기각을 하지 않겠다. 범인을 못 잡아왔으니까 불특정 미상인이라고 표현했고 범인이 누군지를 못 잡아왔으니까 원고가 어떻게 범인을 잡아옵니까? 원고가 수사가 아닙니까? 선거데이터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득표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일어날 수 있으며 왜냐하면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 중앙에 있는 붉은색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법관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번역해보게 되면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표를 쑤셨다가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고 표를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2020년 4.15 총선에 다 나왔고 대통령선거에서 나왔고 지방선거에서 다 전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사실을 밝혀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딱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선거사기 은폐론자 3인방을 들자면 첫 번째는 이준석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하태경일 것이고 세 번째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실 겁니다. 자 이 하태경 씨 한번...